네덜란드 암스테르담, 13개 대학 기숙사들이 모여있는 학생주택단지 듀보. 이 대규모 기숙사단지는 전부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사회주택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국민의 38%, 3명 중 1명이 사회주택에서 살아갑니다. 평생 집을 소유하지 않고 임대주택에서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집값이 안정돼 국민 만족도가 높은 선진국들의 공통점은 공공주택의 비율이 높다는 것. 지금도 공공주택 비율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주택 정책으로 추진합니다. 전체 주택 대비 임대주택의 공급 비율, 즉 재고율을 10%로 올리면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터닝 포인트가 될 재고율 10%. 재고율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수도권 주택난 해결을 위해 2007년부터 개발을 계속해온 동탄 2 신도시. 최근 신도시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중에 공공임대 아파트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 이색적인 디자인으로 시선을 끄는 이 아파트는 지난 6월 중공을 마친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1,680세대의 입주가 8월 말부터 시작돼 아파트가 분주합니다. 아침부터 옮겨온 이삿짐을 정리하느라 바쁜 박영준 씨 집. 아들이 스스로 독립해 마련한 첫 집이 산뜻한 새 아파트라 어머니는 뿌듯하고 기특합니다. 이제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집값이 너무 비싸서 독립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들이 독립의 기초를 다지기에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적극 추천한 덕분에 공공임대 아파트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영준 씨. 무엇보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월세가 큰 매력입니다. 대출 금액은 빼고 말한다면 여기서 한 월세로 6만 원 정도 확실히 저렴해요. 들어와서 이런 새집에 월세 6만 원 정도면 매우 만족스럽다고 생각해요. 공공임대주택의 인기는 젊은 층에게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까운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행운을 얻은 류 미듐 씨. 이 아파트의 입주 대상은 39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로 한 번 입주함은 6년, 최대의 연장을 하면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행복주택입니다. 작년부터 이제 행복주택에 들어가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물망이 올랐던 게 여기랑 동탄 호수. 호수공원 근처에 있는 한 곳이 있었는데 여기가 그래도 직장이 가까워서 지원을 했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조금 더 지원이 높았나 봐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이제 발표를 났을 때는 이제 추가 순번으로 후손위로 이렇게 들어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고민이 많았는지 조금씩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운이 좋게 이렇게 당첨이 됐어요. 주거 걱정을 한시름 놓은 미듐 씨. 하지만 공공주택을 원하는 모두가 미듐 씨 같은 행운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방송국 리포터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이상현 씨. 생방송을 앞두고 원고를 맞추느라 분주합니다. 캠핑카가 바로 여행의 동반자가 되는데요. 방송을 하기 위해 스튜디오로 향하는 상현 씨. 8년 경력이 리포터지만 방송을 앞두고는 항상 긴장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녹화를 마치고 비슷한 또래의 진행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상현 씨. 요즘 젊은 층의 최대 고민은 비싼 주거입니다. 나 지금 이제 월세 그거 기간 끝나가지고 집 알아봐야 되는데 좀 싸우 괜찮은데 없어 오빠? 벌써 2년 다 됐어? 1년 계약이라가지고 1년 끝났는데 지금... 요즘 애들 월세 엄청 비싸더라. 너무 비싸가지고. 50 이하가 거의 없어. 나 60. 너 60이야? 저도 55네요. 아 진짜요? 요즘에 그렇게 비싼가? 방송을 마치고 어디론가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 상현 씨. 네, 지금 어디 가시는 건가요? 아, 제가 지금 월세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걸 좀 보완할 수 있는 주택 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거 한번 알아보러 가보려고요. 공공임대주택 상담센터. 네, 집 좀 알아보고 싶어서 상담 한번 받아보려고요. 찾으시는 게 혹시 아파트세요? 빌라세요? 둘 다 크게 상관없어요. 상관없으시고요? 찾으시는 지역은 대구 쪽, 어디 무슨 구라든지? 수성구 쪽이었으면 좋겠어요. 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세요.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유형도, 입주 기준도 다양한 공공임대. 그런데 처음 접하는 사람에겐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행복주택은 근데 진짜 소득이 되게 낮게 잡혀야 돼요. 일단 저는 이렇게 다양한 제도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행복주택 이야기 정도만 들어봤지 행복주택, 청년주택, 공공임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지 몰랐고 기준들이 좀 다 다르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매번 소득이 다르다 보니까 제 소득에 맞춰서 좀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는지 좀 자주 들어가보고 좀 상담하러 와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자신에게 맞는 조건에 임대주택을 찾지 못하고 돌아온 상연 씨.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 오면 씻고 자요. 그냥 씻고 자는 공간이라서. 그래서 약간 월세에 대한 아까움이 더 큰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다시 일반 주택을 알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귀여워. 썩. 역시 좋은 앤 비싸요. 원하는 집을 찾을 때까지 상연 씨가 발품을 팔아 집을 찾는 수고를 계속해야 합니다. 전 발품 파는 스타일이에요. 직접 전화해서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몇 개 이렇게 추려주시면 계속 가봐요. 그래서 부동산도 한 두세 군데 연락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최대한 많이 가보고 고르는 편이에요. 한 13년 자취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많이 좀 알아봐야 된다.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2000여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 그중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이 커뮤니티는 늘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주민들이 주도가 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들어오시면 왼쪽으로 공유 경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공구, 공구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빌려서 쓰시고요. 그리고 공유 냉장고는 집집마다 요즘 1인 가구 식구들이 적으니까 집에서 이제 뭐를 샀는데 남으면 여기다 넣어주시면 필요하신 분이 또 가져가고 이렇게 음식물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저희가 안전하게 누가 넣고 누가 가져가는지 그런 대장도 기입을 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가구 이상이 모여 음식도 만들고 모임도 가질 수 있도록 만든 공유 부엌 같은 이색적인 프로그램은 입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더불어 사는 재미를 느끼며 즐겁게 사는 입주민들. 하지만 이들 역시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느끼는 현실적인 고민들은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5식구인데 아직은 아이들이 어려서 괜찮긴 한데 이제 조금 크면 방을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방수가 좀 작은 편, 부족한 편이에요. 방 2칸의 거실인데 그것보다 방 3칸의 거실 이렇게 있으면 5명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그랬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더 많이 커요. 친한 애기 엄마가 앞에 단지에 이사를 왔는데 그 엄마는 그 아파트가 입주를 할 때 그 집을 분양을 받아서 왔고 저는 여기를 임대주택을 신청해서 왔는데 그 엄마는 우선 여기 미사가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사실은 같은 기간 안에 저희가 모은 돈은 너무 턱없이 적은 돈이고 그 집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분양을 받아서 왔잖아요. 그 온 걸로 인해서 정말 몇 배를 불린 상황인데 우리는 그게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그런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평생을 공공임대주택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주택의 가격폭등을 남일처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주거 선진국들은 부동산 문제의 해법을 어떻게 공공임대로 풀었을까요? 100km에 달하는 운하가 도시 전체를 감싸고 흐르는 운하의 도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에서 운하만큼 유명한 것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모습의 집들입니다. 또 하나 유명한 것은 안정된 주거 환경. 암스테르담에서는 시민들 가운데 60%가 사회주택, 우리의 공공임대주택에 삽니다. 다양한 주택이 섞여있는 암스테르담에서는 사회주택에 사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소주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간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도시 전체 famig을 만들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가 일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는 가장 작가? 물론 어떤 아파트에서보다 다른 아파트에서부터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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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공부가 계십니다. 소주한 가족들의 많은 가족들에게 많은 도시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정말 못 알고 있습니다. 공구가 있는 학교인에서 잘 살아온 매일ๆ 매일 movimiento. 여러 가지 아파트에 비행하던 것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누가 임대주택에서 사는지, 누가 자기 소유의 집에서 사는지 밖에서 봐서는 전혀 구별되지 않는데요. 사회주택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암스테르담에 있는 이곳 사회주택에 살고 있는 베트슬라이어스 씨. 트럼펫의 취미인 베트슬라이어스 씨가 이곳으로 이사를 온 것은 1991년. 이 집이 마음에 들어 줄곧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1991년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1991년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멋진 곳에 아주 Quiet. 그리고 люди 너무 멋있는 곳에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원에 오랫동안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도 같이 한번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온전히 오사스에 있는 큰 도구입니다. 이것은 제 계획입니다. 거의 200 길러서 지금 90, 95 euros. 그리고 그 가격은 지금? 거의 420 euros. 그래서 95 euros to 400 euros? 네, 그 가격은 4倍의 가격입니다. 1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네덜란드 사회주택은 다양한 계층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암스테르담 외곽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캠퍼스타운인 이곳 역시 사회주택입니다. 암스테르담 시내 13대 대학의 기숙사가 이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이면 누구나 학생주택단지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숙사는 일종의 쉐어하우스로 14명의 학생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대규모 학생주택단지는 전국 33곳에 퍼져 있어서 학생들에게 사회주택은 매우 익숙합니다. 네덜란드에서 사회주택은 누구나 평생에 한두 번은 거쳐가는 곳입니다. 학생들의 학생들의 학생들에게 사회주택은 매우 익숙합니다. 학생들에게 사회주택은 매우 익숙합니다. 학생들을 위한 사회주택을 짓자는 운동이 시작되고 조합이 결성된 것은 75년 전. 좋은 집이 좋은 학생의 기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미래세대의 주역이 될 학생들을 위해 사회주택단지 만들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의 학생들에게 사회주택은 매우 익숙합니다. 사회주택협회의 든든한 지원 아래 학생들은 공부에만 집중합니다. 이곳의 학생들은 개인의 주소만 있으면 협회로부터 학생주거보조비까지 받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에 처음부터 이렇게 부러운 주거제도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암스테르담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한 건물. 범상치 않은 이 고풍스러운 건물은 암스테르담 사회주택의 역사를 새롭게 연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마치 바다를 향해 출항하는 범선을 닮았다고 해 이름 붙여진 더 쉽. 건물 내부에는 120년에 달하는 네덜란드 사회주택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사회주택 박물관이 보존돼 있습니다. 사회주택 박물관 안에는 1900년대 초 암스테르담 노동자들이 살던 집의 형태를 그대로 전시해뒀습니다. 창 하나에 의지한 지하 6병 공간에 7, 8명의 가족들이 생활했습니다. 사회주택이 그리고 다른 부동산의 가족들이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이의 잠옷을 두고 싶던 집에서 무지는 곳에 도와주세요. 아기를 누일 공간조차는 없을 정도로 열악했던 노동자들의 주거환경 산업혁명으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집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계층별로 삶의 공간 또한 엄격히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하층민들에게 주어진 주거공간은 운하와 맞닿은 하천변 판자촌 햇볕과 맑은 공기가 들어오는 위치에는 중산층만 살 수 있었고 집값도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습니다 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전염병을 일으키자 부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사회는 극도로 불안해집니다 결국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섰고 젊은 건축가 미셸드 클레르크를 고용해 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운 주택 건설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사회주택 더 쉽 노동자들을 위한 좀 다른 집을 짓겠다는 선언을 한 클레르크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주택 설계를 합니다 분리된 주방에 침실과 거실까지 갖춘 이 아름다운 집은 노동자들의 궁전으로 불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집은 이 아름다운 주택은 그 자세한 주택에서는 침실이 더 작용도 더 작용도 도와줘서는 다른 집을 없는 그 자리에 집중에는 모든 집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냥 수고 있는 집을 잊고 있는다며 동생의 부자의 주택은 일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자리의 부자의ệng을 도와줘요 그리고 또한 아주 아주 그것도 미 선택한 기술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 위의 보형을 보면 더쉽 건축 당시 건물 안에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바로 우체국인데요. 당시 노동자들은 술집에서 임금을 지급받아 술값으로 탕진했습니다. 그래서 술집 대신 우체국을 만들자 노동자들은 우체국에서 저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진 집이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부적일 것이다. sometimes in the society. We had this Housing Act taken but we saw that not only one Housing Act will change the society and a lot was not so good organized. So one of the things that was important was to say beauty is very important. The worker works in an ugly factory, has ugly work but he comes home and he looks and have a beautiful area 백년이 넘은 유서 깊은 이 건물에는 아직도 백여 가구가 삽니다. 대학에 진학하면서 암스테르담으로 오게 된 돈 하이드란 씨. 그가 20년이 넘게 사회주택에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세입자의 권리가 철저히 보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가야하는지, 이 건물은 아님 몇 시에 집중한 건물에서부터 다야겠지. 고급적 증가가 생기 싫고 다른 건물에서부터 다야겠지. 보호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기 육회사회와 첫 입장에다가 아카리와 평가가 학교에서 영어로 추천드립니다. 큰 사회, 기반이한 건물에서부터 다야겠지. 급한 문자에서부터 여기에Pass하는.. 네덜란드 주거안정의 핵심은 사회주택에서 평생 거주가 가능하도록 충분히 공급해 거주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일반 주택의 집값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더 신경 쓰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사회주택의 질이 일반 주택의 질에 비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 배경에는 사회주택협회가 있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가장 큰 주택협회 중 한 곳인 아이겐하르드 주택협회. 암스테르담 전역에 많은 사회주택을 소유한 이곳은 역사적인 유산인 더쉽을 관리하는 협회이기도 합니다. 암스테르닷에서 가장 큰 주택협회가 있습니다. 사회주택협회의 가장 큰 역할은 사회주택을 짓고 관리하는 일입니다. 아이겐하르드는 암스테르담 내에 5만 6천 가구의 사회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회주택에서 나온 임대 수익으로 해마다 새로운 사회주택들을 짓는 데 투자합니다. 1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회주택 물량을 확보해 온 결과 암스테르담의 재고율은 60%로 네덜란드의 평균보다도 2배가 높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네덜란드의 재고율은 세계 최고인 37.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고율 7.1%에 5배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의 재고율은 OECD 국가 중 10입니다. 사회주택의 재고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품질 또한 일반 주택에 뒤지지 않도록 하는 것. 주거 선진국 네덜란드가 이룬 기적의 비법입니다. I think it will stay very important because there will always be people with low income. There will always be people with special needs such as the elderly or students. And I think it will grow in the future because we see that the difference between incomes becomes bigger. and the needs of people get stronger and the needs of people get stronger. So I think it will grow but it will take time because we don't have a lot of space to build new housing. So we have to be a little patient and we have to make good agreements with the government to build more housing. And we also we have to develop the houses so that they are more ready for the future with the energy transition. 유럽의 주거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은 공공임대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 올해 30년을 맞이한 우리 공공임대주택의 가장 큰 과제 역시 더 많은 임대주택의 재고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부채납받은 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의 50% 이상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소위 지분정립형 분양제도를 새로 도입하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큰 방향도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 특히 모두가 선호하는 도심에 임대주택의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일단 공공임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택지가 가장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주택 지구를 지정을 하게 되는데 공공주택 지구를 지정하는 첫 단추부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역 주민의 반발들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그런 갈등의 문제를 또 회피하다 보면 또 먼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들을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도심에 공공임대건설 부지를 확보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대학가나 역세권 등에 분포한 노후고시원이나 숙박업소 등을 리모델링해 1인 임대주택을 만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 2025년까지 1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노량진 오래된 고시원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만드는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입니다. 노량진역으로부터 도보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청년들이 모여서는 이곳 노후화된 독서실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공유주택 설계와 운영 관리에 노하우가 있는 사회적 기업과 함께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입주자는 기본적인 소득과 자산 기준 외에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들을 우선해서 입주시킬 예정이고요. 10월 말에 입주 예정입니다. 고시원 리모델링은 쉐어하우스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노량진 지역의 특성상 일부는 고시생들을 받고 나머지는 청년 예술가들이 입주하게 될 이 건물의 운영은 공공주택의 운영 경험이 있는 한 사회적 기업이 맡게 됩니다. 이게 2층인 거고 여기서 이제 예술가들이 작업실을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시세대비 50% 정도의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가장 큰 메리트를 느끼는 것 같고 LH 쪽에서 설계한 토대로 보면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워낙 넓기도 하고 위치도 노량진역으로 직장인들이나 학원생들 다 적극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친구들도 많이 지원해주고 입주하고 싶어하는 친구도 많았던 것 같아요. 양적 증가와 함께 또 하나 필요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일. 일반 주택에 비해 품질이 떨어진다는 세간의 평가를 바꾸기 위해 공공임대주택도 진화 중입니다. 임대주택이 견본을 만들어 놓은 임대주택 모델하우스. 신혼부부하고 자녀, 자녀가 있으면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클 때까지는 계속 같이 거주합니다. 이곳에선 신혼희망타운과 행복주택의 모델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회 초년생이라 모아둔 돈은 많지는 않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제가 독립할 시기라서 지금 집들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여기 임대주택 모델하우스가 있어서 와서 설명 듣고 봤는데 제 생각 외로 되게 좋고 저 혼자 살기에 평소도 딱 맞게 나온 것 같아서 조건이 된다면 지금 임대주택 여기 사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도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겨냥 매력적인 주택으로 다가가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말 그대로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데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계층이 입주 자격이 있습니다. 청년들도 행복주택에 입주 가능하신데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들이거나 아니면 소득이 있는 업무의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회 초년생이라면 입주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은 기존 주민들의 반발.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최근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경춘선 숲길. 옛 경춘선을 공원화한 산책로는 늘 시민들로 붐빕니다. 이 독특한 디자인의 건물은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입니다. 지하철 역세권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 생활 여건이 좋은 이 아파트는 입주 당시 경쟁률이 무려 100대 1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100세대의 이 아파트가 들어서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공공임대 설립 개혁이 발표되고 공사에 착공하자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대책위원회까지 결성하고 본격적인 반대에 나섰습니다. 공사 현장을 무단 점거한 사태가 길어지면서 법정 소송까지 벌이게 됐습니다. 저희가 공사 시작하면 측량하고 경계 표시하는 펜스치고 하는 게 1번인데 그거 자체도 한 10개월 정도는 못했다고 보시면 되고 아예 저희가 공사 현장 출입이 아니라 동네 돌아다니기도 힘들어 그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힘들었죠. 시행사는 아파트 모형까지 만들어 아름다운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파트의 공급량도 200호에서 100호로 줄인 끝에 겨우 주민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지고 경춘성 카페를 비롯해 회의실, 쉼터 등 다양한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이 공공아파트의 인상을 받고 났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공용 공간은 함께 쓰면서 창업을 하는 벤처 기업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우려했던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춘선 숲길공원과 잘 어우러진 아름다운 아파트는 호평을 받으며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오늘 추가로 나옵니다. 9.13 대책과 비교할 만큼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6.17 대책 2주가 지났지만 시장은 안정을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정부에서 나온 부동산 대책은 크고 작은 것을 합쳐 20여 차례. 그중 정부가 공식 인정한 4개 대책의 효과를 살펴봤습니다. 유동치는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에서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이 늘어난다면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난 경우에 임대차 시장에서 저렴한 주택의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하락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서 민간임대차 시장이 안정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양이 많아지면 어느 정도 인식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이고요. 사람들이 굳이 쫓기듯이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사를 다닐 것 같으면 임대주택에 살다가 안정적으로 이 동네에 오래 살 것 같으면 집을 살려고 해도 불안함이 없는 그런 데에 공공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장기 공공임대 보유량이 7.1%인 우리나라는 2025년이 되면 10%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이 되면 240만 가구 정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만들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연간 10만 호 이상씩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숫자가 되면 전체 주택수의 한 10% 정도가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되기 때문에 OECD에 있는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8% 이상 공공임대주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진 외국 수준 정도의 양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전체 무주택 가구의 한 3가구 중의 한 가구는 단기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주거안전망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존 연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세분화돼 있던 유형은 2021년부터 하나로 통합됩니다. 굳이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신청을 하도록 바뀝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의 숫자에 따라 면적도 달리 공급하게 됩니다. 식구 수가 많으면 넓은 집에 살고 소득 기준이 낮으면 시세대비 낮은 임대료를 부담하는 체계로 바뀌게 됩니다. 유형이 통합돼서 외국처럼 대기 리스트 하나에 들어가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주거 보조비로 임대료를 메꾸고 임대료 체계도 통합적으로 가는 거죠. 임대주택 섹터가 임대주택 부문이 이렇게 좀 열등하거나 가난한 사람만 산다 이런 이미지를 벗고 다양한 주거 형태 하나로 인정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민간임대에 살던 자기 집을 소유하던 공공임대에 살던 사회주택에 살던 큰 차별이 없는 큰 인식의 차이가 있거나 특별히 심하게 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남 김해에 있는 한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 퇴근하는 하승우 씨를 반겨주는 건 귀여운 반려묘. 하승우 씨는 이 집의 고양이와 단둘이 잡니다. 11평짜리 이 집은 하승우 씨가 마련한 첫 번째 집입니다. 대학 때부터 집을 떠나 홀로 생활한 하승우 씨. 월세부터 원룸까지 다양한 주거 방법을 일찌감치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공공임대 제도를 알게 됐고 직장 근처에 청년 행복단지가 준공하자 바로 신청해 입주했습니다. 그냥 월세를 살았었거든요. 군대 전역하고 대학교 근처에 월세방을 살았는데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일단 보증금을 많이 낼 수가 없으니까 전세를 못 들어가서 월세를 들어갔는데 일단 원룸촌이 다 그렇잖아요. 원룸들이 다 따따따따딱 붙어있고 벌레도 많고 그리고 지저분하고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월세방에 비하면 이 아파트는 생활에 편리한 인프라가 많은 셈입니다. 사회초년생 승우 씨의 인생 계획에서 공공임대 아파트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승우 씨의 인생 계획표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일종의 진검다리. 몇 번의 진검다리를 건너 결국은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것이 승우 씨의 야심찬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서 경제적으로 좀 많이 저축을 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혼할 때쯤이나 아니면 좀 한 5년, 6년 후에는 여기서 나갈 때쯤에는 작지만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태어난 집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 재고율 10%는 집이 투자 가치가 아니라 본래 목적인 주거 공간으로 돌아오게 하는 터닝포인트입니다. 공공임대 재고율 10% 공공임대주택이 평생에 누구나 한 번은 거쳐가는 집으로 자리잡게 하는 희망의 숫자입니다. 공공임대 재고율 10% 공공임대주택.